자 한 번만 해보자 모범생과 꼴찌는 함께 있어요 그리고 성적표에 따라서 이걸로 맞춰 무조건 관련이 있어요 잘하시죠 사랑해요 사랑한다 우리 형 하나 둘 셋 거울아 거울아 우리가 분명의 짝이니? 짝이니? 짝짝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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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벌써 이 상황은 이 상황은 운명의 짝이? 여기 근데 무서워 글씨가 진짜 무서워 뭐야 아니 아니래 아닌데 뭐가 있나봐 아니잖아요 글씨가 근데 너무 무서워 누군가는 뒤로 돌아보면 죽은데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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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는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 한 가지의 질문만 받겠다 단 대답은 엑소 번호 질문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우리 둘만 일단 사면 되니까 물어봅시다 그렇죠 그 누군가가 우리 둘 중에 있나요? 있나요? 우리 둘 중에 김종국 하나 둘 중에 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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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우리 누나는 회를 안 죽어 봐봐 형 우리 지금 우리 선수들이자 선수들 중에 세 명 이상 모이면 죽는 멤버가 한 명 있고 이 멤버 중에 뒤돌아 보면 죽는 멤버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신비의 거울에 뭔가 하나 판드레 산자에 여는데 우리가 하나를 알아낸 거예요 대신 우리는 뒤를 돌아가도 되는 거야. 안 죽여 되는 거야. 여기서 그냥 뒤로 돌아가고 해야겠다 가서. 그래서 새람이 들리는 것 같지? 그렇지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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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둘이 여기 있잖아. 누가 여기 하나 들어왔어. 근데 여기서 한 명 죽는 사람 있으면 너 하나 둘이 하나. 그러니까. 우리가 3명이 죽는 사람. 누군가는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.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고? 누군가는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. 아 이것도 뭐야. 아 왜 이래요 정말. 아 이거 하나 둘씩 다 못하게 해.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뒤도 못 돌아보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.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. 나 무서운수 런닝면 못 하겠어. 아 나 무서워. 내 자리 내놔. 내 자리 내놔. 런닝면 더 무서우면 그렇게 찌는데? 이렇게 가면 돼. 형 480원? 480원. 가자. 480원. 뒤로 가보자. 아니 그렇게 갈 필요가 없지. 이렇게 가면 해야지. 이렇게 가면 돼. 이렇게 가면 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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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지. 아니지. 왜? 뒤만 안 돌아보면 되는데. 뒤를 안 돌아보면 돼. 앞으로 가면 죽는다는 게 아니야. 뒤를 안 돌아보면 되잖아. 이 봐봐. 이렇게 해서. 뒤를 안 보고 앞으로 가면 돼. 이렇게 앞으로 가면 되는구나. 아 내가 뭐 하는 거야. 아 이건 진짜 생각이 물고 없는 거야. 형 무슨 일이랑 같은 편이지? 아니라니까. 솔직히 봐. 아니야 형 여기로 무치해야 되지. 일로 오지 마. 일로 오지 마. 일로 오지 마. 야 오지 마. 오지 마 오지 마. 오지 마 오지 마. 오지 마 오지 마. 오지 마 오지 마. 야 모이면 아웃이야. 네 잘 보고 있어요. 뒤돌아보지 마요. 아 안 보고 있어. 아 정말 턴 할 데가 없네. 아 나 정말. 아 이것도. 유턴 하자 유턴. 유턴 해야 되네. 유턴 하자 이렇게 해서. 아니지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아 나 정말 진짜. 이렇게 해서. 아 이게. 아 왜 이런 법칙을 만들어놔서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나 진짜 뭐예요. 저는. 머리띠. 어? 나 머리띠. 아 진짜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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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나도 여기서. 가 봐 가 봐. 거울 오는지 알아? 거울을. 거울이 있으면은 옷이. 이리로 사용하자. 아 오지 마. 아 저리 가 빨리 저리 가. 아 오지 마. 너만 안 넣으면 돼. 시끄러워 죽겠어. 하이. 야 오지 마. 분노 오지 마. 나 지금 오지 마. 이거 한 거예요 오지도 말고. 대리야 오지 물어. 오지 마. 오지 마. 아니 오지 마 오지 마. 오지 마 오지 마. 오지 마 오지 마. 오지 마 오지 마. 오오 아 빨리 어디로 가. 어디로 가. 잠깐만. 여기 봐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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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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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 해서. 우지 마. 그렇지. 이쪽에다. 빨리 가자 제발.